자, 욕은 안 할게요 네 욕쟁이 무당은 아니야 자, 일단 우리 앞에 딸이 와있는데 단도직입 쪽으로 여기 돌리지는 않을게요 자,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았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잘 살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잘 살았고 딸은 딸대로 잘 살았어요 내 가족이에요? 내 식구예요? 근데 중요한 건 합수가 안 돼요 엄마도 징그럽게 남편이랑 살면서도 눈물이 났고 엄마도 나름대로는 이 나이면 그래도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? 가서 정말 고생한다고도 살았고 살아보겠다고 자식 때문에도 내가 안 헤어지고 살았고 응? 근데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요 자식들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키운 대로 정말 내 품에 키운 대로 자라주질 않았어요 가족이 정서적이에요 응? 그냥 두 우리 남매 자손이라고 얘기할게요 본인 같은 경우도 집이 싫어 집이 싫으니까 이게 미치광이처럼 이러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니야 어? 누가 보면 너 뭐 시였다 생각이 들 거야 진짜로 미친 년이 아니 미안해요 근데 욕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나와서 그래 나도 모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뤄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언니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28 청춘이 아니다 이제 10대가 아니고 20대가 아니야 이제 한 여자로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징그러워서 그래 징그러워서 엄마 아빠가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거기에 사춘기 바람이라 그런다 공부하는 건 언니 책임이야 우리 따님 책임이야 어? 거기에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가정만 내 환경만 생각을 한 게 언니의 탓이라고 중요한 건 너무 앞으로 이 부모 노릇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왠지 엄마한테도 야속하고 아빠한테도 아빠는 버렸구나 마음속에서 징그러워 사실 닦아놓고 밖에 나가서 저렇게 호인 짓거려 하고 사람 좋은 거 할 것 같으면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나 좀 이러지 그렇게 어린 시절 때 바랐던 게 많았던 거야 같이 손잡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빠라는 사람들이 손잡고 어디 놀러가고 뭐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더라면 아이들의 정서가 조금 틀렸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야 이 아이가 무당이 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신의 바람이 불었어요 인간의 바람이 불면서 부모공에서 들어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얘가 엄마가 생각할 때를 한심합니다 아 미안해 정말 내 딸이지만 욕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대신해 줄게 미친년 같아 도라이 같아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야 어쩔 땐 내가 봐도 내가 왜 이러지 너도 그럴 때 있잖아 우리 언니가 그치? 근데 무당이 구슬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듯이 응? 얘가 나가서 미친 짓거리를 안 하면 지가 도라이가 되고 싶은 이게 이게 미치는 거야 밤마다 돌아가면 그죠? 뭐에 시인 것 마냐 아니 술 음주 하다 못해 남자 시집 보내려고요? 어느 남자 잡아먹으려고 시집을 보내 시집 가려고? 아니면 그러면 이놈 저놈 만나서 내가 원나잇 하면서 그럴 바에는 엄마 여기 와야지만 이무당 욕해도 상관없어 너 그럴 바에는 그냥 돈을 벌어 어? 어? 이 뭐하는 거니 나이가 아깝잖아 노력을 해도 지금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해도 하다못해 내가 집이 우리 집이 어? 이랬어도 힘들었어도 부자집은 아니잖아 그러면 주말이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해도 내가 그래도 부모한테 가난이 싫었고 어? 풍족하지 못한 게 싫었다 그러면 내가 벌어서 정신을 차려서 해도 남을 텐데 안 되는 게 이제 어리간 건 그만 부려야 되겠다 야 아가야 그래봤자 개끼라 그래 쓸데없는 귀 너 귀신 쓸데없는 그리고 얘가 아 미안한데 엄마 그리고 얘 물란을 해듯이 결혼하고 싶어? 애 낳아서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? 응 그치? 왜 니 관리도 못하니? 미쳐갖고 어? 술 먹지? 술 먹어요? 술 먹고 개끼병은 안 해? 네요 집에서 난리병도 해? 네 지랄을 하는구나 가다 버리지 그랬어? 경찰서 아니면 정신병원이라도 어? 중요한 건 엄마 여기쯤 엄마도 모르겠어요 아쉽거나 아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얘 그래봤자 니 몸에 묻는 건 여러 남자들의 채취 밖에 없다 그래봤자 너한테 남는 건 삼신의 벌점 밖에 없어 뭘로 살 거야? 오늘 온 이유가 살고 싶어서 온 거야? 그치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일도 또 나가서 여기 무당집 나가면 내일도 또 술 먹고 어느 남자 이제 쪼르륵 쪼르륵 아는 남자도 많냐 너는? 뭐가 뭐가 그렇게 못해서 뭐가 그렇게 다음날 먹으면 후회할 걸 그래서 내가 내 처신 못하고 살아가는 걸 뭐가 그렇게 탐이 나서 뭐가 그렇게 한이 많아서 여기 있는 니 엄마보다 한이 많니? 뭐가 그렇게 인생 다 살았다고 자격증을 배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기술을 움직여서 가야 될 방금계 지금 전공이 뭐야? 그걸로만 갈 거야? 이 길로 가도 다 뭐 살 수 있어 그냥 월급 받으면서 큰 월급은 아닌데 중요한 건 안 쉬겠어요? 백수보다 더 바쁘신데 남자가 그려? 근데 왜 스물스물 유혹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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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 왜 멈추지를 못하니? 지금은 내 앞에서 이렇게 찬 척하고 있죠? 술 먹으면 술 먹으면 스스로도 생각하지 도라이라는 걸 객기병에 그리고 우라병에 막 탁 뛰쳐나가 그치? 왜? 돈은 누가 쓰니? 물어보잖아 몰라서 물어보니 무당이 야 돈 주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뭐 다 줘도 너한테 담는 게 뭐가 있어? 이거는 몇 년차 했으면 사람이 징그럽게 했으면 이제 놀아봤다 싶어도 멈출 때가 됐잖아 어? 그런 물란한 딸을 갖고 있는 저 엄마는 어떡할 거야 근데 엄마도 탓이에요 이지만 제사 누가 지내요? 미친 것 같죠? 응 너를 막을 수 있는 건 너 엄마랑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요 부상의 바람을 걷어주셔야 돼요 지도 살아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으시다면 하다못해 너라고는 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내가 겪었던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때 필요해 했을 때 그때 있어주지 못하고 근데 못 있어준 건 뭐니? 엄마 아빠가 잘랐다는 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정도를 넘어섰잖니 중요한 건 밤에 술도 먹을 수도 있어 남자친구 그냥 뭐 이렇게 놀 수도 있어 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못하고 사는 지금 못하고 사는 엄마를 그치? 근데 중요한 건 너는 정도를 넘어섰잖아 그치? 정말 막말은 너 밤만 되면 누가 나와 나와 해서 술 먹여와서 남자랑 못 잡혀서 환장병이 걸린 것처럼 너 뭐 하는 거냐고 거기에 네가 돈 쓰면서 아니 이 젊은 나이에 왜 돈을 쓰면서 먹여가면서 술을 사면서 기분에 흥해갖고 왜 돈 좀 해 자니 너는? 다 그랬다는 뜻은 아니다 말은 안 들어요 너 뭐 재밌어? 좋아? 다음날 그래 그래야 되지 왜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영원히 진정으로 남아있어 그럼 돼 그럼 네가 싫지 내가 살아보고 싶어? 고쳐보고 싶어? 응?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내가 폐인 아닌 폐인해 미쳐봐 맘 조상이 잠잠하지 못해서 그래요 술만 먹으면 미치광이의 조상 응? 신정이든 시댁이든 엄마야 거기에 또 하나 더 저 아이의 인간의 바람이 불어나서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하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이런 직성이라 그래 우리가 정말 더 있다가는 엄마 TV에 나오는 아이가 될 거야 착한 건 착해 착한 건 착해 너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치지 않고 나서는 이 상태에서 시집을 간다는 건 웬 말이며 가고 싶지도 않아 지금 더 놀고 싶어서 아주 근데 한 이게 뭔가 스물스물 밤만 되면 원래 귀가 올라오는 법인 거야 밤만 되면 뭔가 이게 요물산물들이 뭔가 이게 맞아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 얘기를 하거니 이거를 말도 못 거래는 거야 왜 노니 젊은 청춘이 지금 한 분이라도 더 벌어서 그치 독립을 해 독립을 돈 없으니까 돈 떨어져갖고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말고 돈이 있어야 나가지 돈이 있어야지 아니 대출이라도 해서 밥 나가라고 인생 죽어요 근데 죽을 용기도 없어 무서워요 너 죽을 용기도 없어 거기에 돈 벌 용기도 없어 이거를 멈출 용기도 없어 밥은 왜 먹어 술은 왜 먹어 술 먹을 용기는 있고 너의 체육아 정신병원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누가 신이 왔다 그래서 신쿠실에 내려야 돼 근데 바보돼서 병신된다 뭘 어떡해 조상에서 바람을 불어가는 얘가 뭐가 씌였는데 지금 그러면 본무사를 계속 하다가 시험 본다고 9월달에 봤는데 떨어졌어요 몇 번 하다가 근데 회사까지 때려치고 그걸 했는데 안 돼서 되겠냐고요 근데 내년 3월달에도 또 있어요 안 돼요 니 마음 잡지 않는 이상은 얘 자꾸 조상이 만지잖아 엄마 하나님 믿는 건 뭐라 못하겠어 오래됐어요 10년 5,6년 내 점을 안 봤어요 그전에 봤는데 그저도 말을 안 듣는 말을 어떻게 따지면 악기성기가 있거든 얘가 어떻게 말을 들어 내 세상인데 얘가 얘 몸을 내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싹 오시면 나가는데 거기에 외로운 병이라고 인간이 외로워하니까 이게 이게 밤마다 남자를 찾아가고 아직 어떻게 사람을 불러가서 아니 어떻게 됐고 살아 그니까 욕만 하고 용기를 줘봤어요 해결을 하려고 해 보셨어요 하다못해 내 딸을 살리겠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죽을 만큼 새벽 예배라도 다니면서 아니면 내 조상에서 뭔가 귀신 얘가 뭐가 씌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도 뭐가 씌였다고 생각하면 하다못해 푸닥거리라도 해 주려고 해봤냐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딸이 이 정도가 됐다고 너 책임도 있어 어? 근데 부모님이 너무 아이만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저 지랄 떨은 게 진짜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고 뭔가 애가 마음이 약한 것 같고 뭔가 허물키는 것 같고 뭔가 중심도 없는 것 같고 공부를 하면 뭐하니 얘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를 할 땐 죽을 만큼 하는 거야 근데 뭔 죽을 만큼 아니야 아침에는 아주 그냥 밤 낮에 해가 떠야지만 그나마 일어나시는 양반이 밤에는 아주 해 지기 바빠서 눈에다 화장하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나가는 양반이 어? 공부를 언제 하라고 놀라고 술 먹고 흥청망청 놀라고 일일이만 뭐 하려고 그냥 싫은 거지 뭐 직장도 다니기 싫거든 왜 이렇게 이 문항이 얘기하냐면 안타깝잖아 아까운 나이잖아 다시는 이 나이가 안 온다 이 나이 때 너가 10년 있다가 후회한들 인간답게 살지 못해 늦었다 생각하고 벌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내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살고는 싶은데 애라 모르겠다고 정식줄 놓고 살아야 되고 또 이 병 또한 오래 묵으면요 굳이라는 거는 한 번 하고 애 풀 수도 있고 두 번 하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묵은 건요 그때 가서 풀라고 할 때 너는 풀 수가 없어 굳힐 수가 없어 어느 의사도 어느 조상도 어느 신명도 강단있게만 먹어라 세상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지지 마라 네가 안 했기 때문에 진 거야 남들은 청약을 하니 뭐를 하니 월세에서 전세를 구하고 적금을 드니 어쩌고 저쩌고 홍기가 돼서 하다 보면 내 친구들 중에 애난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한들 뭐 할 거야 나중에 술집 갈 거야 응? 어머니 조상이시였어요 귀신이시였어요 선택은 엄마가 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풀어줘야겠다 여태 안 풍겨져요 안 풍겨져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래도 뭔가 애새끼라도 난 너한테 다 해볼까 해봤다 이제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마지막까지라도 염병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돈 축내지 마라 너 살리겠다고 믿음이 만약에 어디서라도 엄마가 뭔가 할 적엔 너 살리겠다고 믿음 두고 똑같지 않는데 니 엄마 돈 돌아가는 짓은 안 해 니 아빠가 그러고 살아서 정말 바둑바둑 한 푼 한 푼 이렇게 아끼면 살아오신 양반이야 그건 알잖아 그치? 그걸 왜 복수를 니 엄마한테 하니? 어디 대치동 학원 보냈으면 어디 서울대 갔겠네 니 엄마가 빗어갖고 얘 너 대치동 학원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갔으면 서울대 갔겠네 그럼 니가 영재되고 천재됐어야지 손가락 집할 것입니? 쉬운 여자 되고 싶어? 하룻밤 그렇게 남자랑 못 자서 환자병에 걸려서 미쳤어? 뭘로 살고 싶어? 근데 못 죽는다니까? 못 죽는다고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요 엄마 근데 왜 되더니 너 왜 되더니 부모한테 뭐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돈 벌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일했지만 엄마 내가 이렇게 돈이어야 돼 이렇게 탁 다니까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큰소리쳐 부모님한테 보태달라고 그래 맨날 왜? 누구 만나려고 그거 누구 만나려고 그거 누구 만나려고 니 수준이 명품이 있니? 그거 뭐야 니 짓거리야 먹고 똥으로 나오고 배설물로 나오고 화장실 물 한 번 병기 내리면 끝나는 거 살이 쪘어? 술살이야 아파 당연히 아프지 않음 움직이고 맨날 술 처먹고 나가서 놀고 니 엄마가 나보다 더 많은 욕을 했겠구나 근데 나는 본인이 살겠다 그러면은 니 엄마한테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근데 안 살겠다 그러면 니 엄마 돈 쓰게 하지 마라 같은 경우는 믿음도 갖지 않은데 그죠? 어? 병몸하게 살고 싶잖아 나도 이게 멈추고 싶잖아 근데 시원하게 이걸 해도 풀지 않고 나면 내가 뭔지 모르게 직성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무슨 이걸 약을 했나 싶을 정도고 그치? 그리고 뭔가 참아 봐야 되는데 그 참을성도 인내력도 끈기력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벌떡벌떡 하는 것 같고 근데 나도 어린 시절에 꿈은 있었고 그리고 나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에 기대면서 뭐 결혼은 현실이야 연애할 때 그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어느덧 어느 순간 오래돼 버리니 그게 안 되고 나도 내 마음에 제어가 되지가 않는구나 누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잡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약을 먹으면 뭐하니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미치는 거야 어떻게 버리니 부모가 어떻게 버리니 아직 부모 안 대봤지 아무리 형편없는 자식이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말로는 답답하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저 새끼는 음룩 저거 정말 사랑구실이나 했으면 좋겠어서 돈 갖고 오라는 소리 안 하니까 돈이나 가져가지 말고 돈 갖고 오라는 소리 안 하니까 사랑구실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여자니까 더군다나 여자니까 얘 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조상 자리에서 탈이 났는데 엄마야 산소 자리에서도 탈이 나고 거기에 집안의 조상으로 따지면 엄마 친정보다 시댁이에요 아시겠죠 아빠한테 시댁 조상이 뭐 탈이 나서 아이들이 했다고 웃기는 소리 아직 컵뱅기도 하고 욕설이나 할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용히 아이들 너가 살고 싶은 마음이야 응 크게 얘기해 크게 왜냐 다들 친구들은 자리 잘 잡고 사는데 자꾸 막 일도 자리도 못 잡고 부러워 응 근데 우리 언니가 우리 따님이 그렇게 못 살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그치 힘들어 고력이 있어 한방에 돈을 벌 순 없어 근데 내가 잘못하면 자꾸 더 망가지는 것 같아 아니 망가졌어 아예 망가졌다고 그거 안 한들 뭐가 우울해 술 안 먹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이를 먹는데 내 통장에 천만 원 백만 원이 없는 게 억울한 거고 부모한테 돈을 손을 벌리는 게 억울한 거야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너 못 고친다 그럼 당연하지 결혼을 했는데 밤마다 또 나가갖고 왜 다른 남자들이랑 또 술 처먹고 또 그러게 백 번을 결혼해도 백 번 더 이혼이겠다 너는 밤마다 아주 근질근질근질근질근질 거려서 어떻게 사니 너 엄마한테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자식한테 죽어버리라고 돈을 안 줬어야 되는데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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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돈들이 또 자식들이 요즘은 무서워서 지랄병들이 나서 어? 부모를 죽이니 살이니 염병병들이 납니다 안쓰러우니까 그래 이걸 해도 되니까 어쩔 땐 징그러워서 주고 어쩔 때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주고 어쩔 때는 안 주고 싶어서 죽어도 얄미운 거야 좋은 돈으로 네가 공부를 해보겠다 싶으면 내가 학비를 해도 내가 정말 엄마가 투잡을 떼서라도 뭔들 못 해 주겠냐마는 중요한 건요 자손 자리라 그랬어 우리가 자손궁의 자리에서 탈이 났어요 조성이 대우를 못 받고 접수 지출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얘 사춘기 시절에 그것이 확 돌려버려서 너가 오 년만 놀았겠어 십 년만 놀았겠네 계속 놀았는데 안재기 없니 나 같으면 한 이십 년 년 년 거 같은데 너 내가 볼 땐 한 이십 년 년 거 같은데 공부 다 때려치고 하나 얘 1인자가 되는 거미에다 싶으면 어? 1인자가 되든가 어? 너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남 시다발이 하면서 이게 며는 짓이야 네가 남 시다발이 하라는 사주 아니야? 사주가 높고 미쳐서 신에 가무르니 있어요 있어요 엄마 그것이 내가 제일 약할 때 뭔가 그리울 때 이것이 조상 자리에서 오 이렇게 확 들어온 거야 그래 얘가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엄마 앞이지만 미안하지만 얘 네가 남자를 몇 살수부터 알았을까? 그래도 안져갈라 그 시기가 있어서 얘를 잡아줘야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넘어가니까 그치? 자공으로 자꾸 칼내지 마라 조심할 건 조심해 그래야 내 인생이 꼬이지가 않는 법이야 잘 살고 싶으면 다 해봤잖아 징그럽게 물어봤잖아 그치? 사람 구실 못 해봤잖아 사람 노력 못 해봤잖아 인정 못 받았잖아 근데 받고 싶은데 나 좀 봐달라고 어디까지 봐줘야 되니 11,000만 원 대출 받아갖고 줘요 어떻게 사는지 봤어 며칠만 했을 거 돌아올 거다 미에린 짓이야? 너가 가야겠다 생각하지만 내 부모가 한 번 정도는 저렇게 사시는 양반들이 가엾다고 생각하면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엄마는 어떻게 살까? 만약에 본인 같던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살 거니? 정신을 차리려는 중입니까 차리고 싶은 1%라도 있다 보니? 이런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해 주는 거라고 멈춰야 되는 것도 안다 멈추라고 말아야 되는 것도 나도 당연한데 멈추라고 한들 네가 멈추진 않을 것 같다 투닥거리 하세요 조삼자리가 귀문쌀로 열렸습니다 귀문쌀이 열렸어요 아무리 네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도 안 들어요 미쳤다고 해도 그냥 미친 년으로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조금이라도 내가 반 미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남자한테 버림 다 받아도 돈 없으면 버림 받는다 몸은 늙으면 꽃다운 나이도 이것도 필요 없어 그치? 그러면 네가 직장인이야?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해보고 놀러도 가보고 그런데 돈 쓰고 너라는 사람들 인정 받아서 다나하게 이쁨 받아서 과거는 과거야 정신 차리고 그때 쉬게 했지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번, 두 번 백만 원을 백만 원 값어치로 생각해야지 네가 버는 게 얼마인데 하룻밤에 소병 안 걸린 게 다행입니다 위장병 안 걸리신 게 다행이에요 정말 내가 왜 사나 싶어서 네 엄마야말로 보통 다 기원할 수 있게 제가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것도 그래 그래도 네 엄마는 아버지가 너가 싫어서도 그래도 같이 산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어? 종이 차려라 안 그러면 밤마다 또다 내일도 나가고 밤마다 또 이러면 모레도 나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멈추고 싶고 제어하고 싶은데 어디다 제어해 줄 수 있는 기운이 확 당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찢어나가는 거라고 엄마 조상자리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가 술을 한 달만 안 먹고 두 달만 안 먹으면 너 엄마가 너한테도 온도를 하는 게 6개월만 너가 정신을 차리면 내가 볼 적에는 그러지? 믿음을 떠나서 아깝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난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자식들을 너무 잘못 키워서 뭘 잘못 키우고 잘 키운 건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이십사 시간 엄마가 어떻게 먹고 뭐 품에 끼우고 품에 끼우고 산다고 살았는데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식들이 엄마 나이대의 자식들이 다 이래야 되네 다 이래야 되네 너는 네가 술 먹고 죽을 거란 생각 안 드니 그지 아니 엄한 사람한테 내가 맞아 죽거나 칼이 찔려 죽거나 너 험한 일 안 당할 거라고 생각 안 드니 될 것 같아요 멈추라고 근데 술 먹으면 그거 생각 안 하죠 멈추라고 어떤 놈이 너를 탁 쳐서 멈추라고 술 먹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자식 나쁘게 키운 건 아닌데 하나 못하신 게 있습니다 두 사람 자리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사총이 시절에 이 아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 때 못 잡아준 거 또 거기에 기문살이 열리고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기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못하는 기운 속에서 엄마도 애탈짓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문살이 계속 열릴 것 같아요 닫아 놓으세요 닫아 놓으세요 조성이 괴롭히지 않게 몸이 아파 아프지 어제는 안 나갔니 나갔다 왔는데 오늘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다 술은 깼니 머리 아프지 몸이 왜 안 아프겠어 가뜩이나 조성이 만지는데 미친 거지 밖에 나가서 자빠져 자고 오니까 내 안에 얘기해 줄게 너가 여광바로 호텔방 가서 자잖아 거기 있는 귀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놓고 간 귀신을 네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진짜다 네 그래서 막 그런 데 자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이 답답하고 집이 안 맞아요 엄마가 안 맞아 하지 말고 너 엄마가 너랑 안 맞는 거야 나가면 안 보이고 나가면 안 보이니까 그지 남자를 맨날 집에 데려와서 맨날 자고 술판이 거고 쓰레기장에는 집은 쓰레기장이고 소주로 나 소주로 갈 것이고 티비를 치고 아니 너 티비 한 번 나와 얘 티비 한 번 나와라 너 어 이러다 아무것도 안 돼 주상자리 바람 막아주세요 나가긴 어딜 나가 돈이 있어 나가지 돈 벌고 나가 돈 벌고 나가라고 너 엄마가 그래도 너 낳고 나서 얘 미역국이라도 드셨다 근데 다시 미역국 안 먹고 싶어 맞아 너 왜 먹었나 내가 왜 먹었나 싶어 지금 마음도 약하고 정도 있잖니 너 그래 살아보고 싶었니 욕망도 있잖니 근데 그 놈에게 뭐라고 뭐 그거 잡아주려고 어떻게 해야돼요 영상 끝나고 얘기할게요 네 대답해 네 네 엄마한테 영상 끄고 얘기하기 전에 네 방법을 알려주면 너 마음 잡을 거야 네 아버지 직장이라도 조금 직장은 네가 나가고 싶어 이따가 돈 벌고 싶어 벌어야지 지금 아니야 술 먹고 그냥 안 미쳤으면 죽겠어 그것만 남짓만 왜 자꾸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 술만 먹고 기댈 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 갖고 만드는 거 같아 한 남자만 만나 한 남자만 그래 한 남자만 뭘 속삭여 다 알고 있는데 뭐 한 남자만 만나라고 이 남자들 엄마 앞에서 척 빨리고 창피하니 지 지겨워 그냥 한 사람만 오적을 봐요 봐요 오적을 봐요 저도 웬만하면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엄마의 세 교집이 세니까 말릴 수가 없어 나가지 말고 쓸데없는 똥꼬집이다 고집이 너무 세 한 남자만 만나라고 술을 먹고 남자랑 만나서 연애하고 즐기는 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정상적이야 근데 너처럼 외로워 외로워 뭐가 외로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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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외롭겠다 그치 아버지랑 밤을 보내신 지가 밤을 보내신 지가 어느 세월인지 모르는데 외로울 것 같으면 너 엄마가 외로웠겠다 야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으면 쓸모 대가리 없는 거야 너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그때는 너 홀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살아보고 싶고 술을 덜 먹고 네가 해보겠다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 방송을 끄고 네 엄마한테 방법을 알려줄게 대답 정확히 네 정확히 아니 엄마 하지마 너 정말 방법 알려줘 갖고 너 엄마 돈 썼는데 헛된 돈 쓰기 만들지 말고 살고 싶어 크게 얘기해 네 방송이 증거자로니까 크게 얘기해 하 네 어떻게 자리 자리는 아직 잡으려면 멀었고 네 하나부터 해 어떻게 일단은 직장 다니는 게 좀 이상이 수요가 없는데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결단력부터 줄게 결단력 술은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미친년이구나 내가 내 뇌에 팍 들어오게 만들어 줄게 내가 사건 사고를 해서 놀래서 네가 술을 안 먹게 만들든 아니면 자꾸 술 먹은 내 모습이 자꾸 미친년 같아 갖고 아니면 남자들한테 차라리 손찌건이라도 또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네가 술을 덜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줄게 이해갔어? 뭘 해도 멈추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렇게 도와줘? 대답을 정확히 해 아니우네 말곤 네 계속 술 먹고 싶어? 아니요 그럼 뭐라 그런 거야 대답했다? 네 대답했다? 정말 감사합니다